주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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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자 우리가 항등식의 일부를 여기서 마칩니다. 자 엄청난 책을 싸놓고 열심히 공부하는 한 어린 소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릴 때 모습이죠. 하 그렇군요. 다 같이 뭐 끄덕거리고 있는데 대단합니다. 어릴 때는 이렇게 참 공부가 재밌었는데 뭘 해도 호기심하고 재밌었는데 지금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중학교 고학년 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왜 이렇게 공부하기 힘든지 왜냐하면 공부를 할 때 효과적으로 못해서 그런 겁니다. 왜? 시켜서 하니까 그래. 내가 하고 싶어서 이게 뭐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풀면 이렇게 되는 거네? 항등식은 이런 거네? 방정식은 이런 거네? 수학은 이렇게 생겨먹었네? 이렇게 풀면 이렇게 답이 나오네? 이런 흥미를 느끼잖아요. 재미를 느끼면 막 풀어져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정말 재밌게 느낀 놈. 재밌어야 돼. 그래야 그 공부에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에 미친 놈들이 그 감옥의 1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버드 도서관에 나와 있는 명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공부를 재밌게 하려면요. 여러분이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니랍니다. 시간은 한 번 하루 계획표를 딱 짜보세요. 그러면 계획표를 딱 짜고 공부를 해보시면 공부할 시간이 너무나 많아 지금은. 놀 시간도 있어 솔직히 놀 시간도 있어. 그래도 시간이 남아. 계획표를 짜면. 계획표를 안 짜고 그냥 아 이제 실컷 놀았으니까 이제 공부 좀 해볼까? 숙제 좀 해볼까?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허덕거려. 계획표를 짜시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겁니다. 이건데. 공부를 함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한 거다? F.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이겁니다.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하부드 도서관의 벽에 딱 이게 써 있습니다. 명언이. 명언이. 이것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계획표를 짜면서. 반드시 계획을 짜야 돼. 그래서 시간을 정복할 수 있어. 내 짜투리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문자 보는 시간. 아니면 화장실 가는 시간. 친구랑 수다 떠는 시간. 아니면 멍때리는 시간. 아니면 군것질하는 시간. 밥 먹고 그냥 멍하니 TV 보는 시간. 채널을 막 돌리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런 시간을 짜투리 시간이라고 하는데. 한번 나의 하루 일괄을 딱 잡으면 짜투리 시간을 잡아보면. 최소 평균 두 시간이 나와.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 그 시간. 두 시간 나옵니다. 그래서 계획표가 필요해요. 그럼 하루에 두 시간씩. 1년만 잡아봐. 어마어마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니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내가 해야 할 필요성. 노력이 부족한 것이랍니다. 아시겠죠.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족한 것이다.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됐습니까? 자.